군부 쿠데타로 고통받고 있는 미얀마인들의 과거 평화롭던 일상과 시위의 참상을 함께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개막됐습니다. 미얀마 민주주의를 위한 불교 행동과 가톨릭 프란치스칸 JPIC는 어제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미얀마 사진전, 그림전을 열었습니다. 그곳에 또 다른 우리가 꿈꾸며 산다란 주제의 이번 전시회에는 민주화 시위 이전 미얀마인들의 일상과 현지 사진작가들이 시위 현장의 모습을 담은 사진 40여 점과 박미숙 작가의 그림도 전시돼 판매 수익금은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위한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전시회는 오는 28일까지 계속되며 29일부터 6월 11일까지는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갤러리 더 숲으로 자리를 옮겨 진행됩니다. 전시회는 오는 28일까지는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갤러리 더 숲으로 자리를 옮겨 진행됩니다.